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식 야심한 밤에 오랜만에 낙곱대새! 저번에 조금 먹은 지 몇 달 됐는데 그때 낙곱대새 먹은 거 너무 좋아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요청도 많으셔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새우랑 낙지 곱창 대창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대창은 기름기가 많으니까 한번 초벌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리는 저번에 먹어보니까 우동사리가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우동사리 넣었고요. 다른 반찬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준비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비주얼 장난 아니잖아요. 뭐야? 소주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밥에 충실할게요. 포코aient 탱글탱글한 산후길 우동변이에요. 엄청 굵어요 안에 꼭 꼭 삐져놨어 와 곱창 진짜 맛있어요 미쳤어 뜨거웠어 너무 뜨거워서 잠깐 식혀야돼 낙지 너무 맛있어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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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가 어디 갔나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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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다 먹고싶어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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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있어 앗 뜨거 앗 뜨거 곱창 곱창 뽀얀 곱이 들어가 있어요 한우 곱창인데 지방이 많이 뜨면서 고소해요 곱창 버섯이랑 이런거 다 어디갔냐 오돌뼈 고추냉이 더 맛있다 고추냉이가 더 맛있었어요 고추냉이 바삭바삭 고추냉이 소주 고추냉이 매콤하고 고추냉이 매콤해서 고추냉이 매콤하고 매콤하니 단무지 계란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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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다리 오징어 고춧가루 그러면 국물 좀 갖다 버리고 치즈 곱창볶음밥 준비할게요 치즈 곱창볶음밥 역시 마무리는 볶음밥이지 맛있겠다 대박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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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치즈 치즈 폭탄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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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무지 팽이버섯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낙곱대세에 마무리는 치즈볶음밥까지 마무리는 치즈볶음밥까지 완벽한 식사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웠는데 이열치열로 엄청 열심히 먹은 것 같아요 이제 곧 9월이니까 벌써 진짜 2023년도가 9월이라는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네,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행복하게 보내자고요 오늘도 우리 하찌님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뿅 뿅